신빛때 유명이 됐잖아. 얼마 전에 안맞이 왔어요. 방금 왔어. 그러지 말라고. 우리 지금. 지금 아버지가요.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비행기 타. 그 큰 비행기. 미국 가는 비행기 있잖아. 저기 포스트트랙. 저기 뭐 있잖아. 거기 스토디어스가 몇 명 탈거에요. 애들 탈거. 정말 멀지도 않는데. 아 걔들 탈거 저보고 그러지 말이야. 제작이 옆에서 기타 쳐줘요. 데리고 오세요. 진규 아버지 욕초방 형인데. 진규도 욕초방 듣고. 공부도 좀 하겠는데. 진규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. 오빠 욕초방 듣고 지도 같이 공부하고. 한생 놀란거야. 왜 내가 잘못하면. 니 사망자 이제.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고.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. 너무 여러분들이 욕초방에 대해서. 또 이 작가의 욕은. 사실 기분 나쁜 욕이 아니죠. 자기를 또 깎아가면서. 양초 같은 욕 아니야.